어찌냐? 내 노래? 뭐... 뭐였어? 그것은 칭찬이예요. 뭐예요? 비슷해? 너 원래 조금... 나주 언니! 웃어보였거든? 나주 언니! 언니네! 웃어, 야. 내가 못이 없대. 야! 저거 귀여워! 서럽고, 개념 없고, 생각 없고, 고민도 없고, 분를도 없고. 아주 그냥, 버르장머리가 찾을래야. 찾을 수가 없다고 할게요. 그란다고 알을 폈다. 저 짠한한 알을. 모카노, 아버지 고인 막 쓴 지가 잔소리도 듣기 싫고, 도망치고 싶고, 그렇지도 너만한 아들이 있어서 잘 안 돼. 너가 병이다. 중2병이라고 들어봤지? 네가 그 병이 좀 늦게 온 거야. I feel my heart pounding. Why haven't you found me yet. 서목, 너 중2병 아니야.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 디벨이 뭔지 누가 아버지도 네가 여기서 일하는 거 하시냐 저희 아버지한테 절대 비밀이에요 비밀? 아버지 선물 좀 보내드리려고 저기 있으면 생신이지 받아 우리 집이 악독 아버지가 저번처럼 또 행패를 부리면 경찰한테 가지 말고 나한테 와 네가 뭐 슈퍼맨이냐 베트맨이냐 두들기면 뭐 바로 춘산도 뜰 거야 너 데리고 우리 엄마가 그랬어 간절하게 바라며 언젠가 어떻게든 이루지 생각하지 못한 분지 맞아 내가 네가 한나는 책임지고 우리 살릴게 운이야 설마 프로포즐? 나 아니 그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말하는 거 더 나간지 이렇게 잘 쓴다고요 어른? 지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난 여기까지만 할게 지금부터는 혼자 갈 수 있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